가만히 생각해 주님 내게 행하시니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 깨달아지는 일 잔뜩 움츠린 어깨 위로 따스한 극률이 내리네 지우고 싶은 실수에 나를 가둔 맘을 여신은 주 가만히 생각해 보네 주님 내게 행하시니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 깨달아지는 일 상처투성이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내리네 멈추고 싶은 나의 삶 다시 살게 하는 그 사람 셀 수도 없는 은혜로 내 어둔 삶을 늘 밝혀 주셨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늘 반짝였던 나의 삶 밤하늘 가득 별들을 올려다보면 은퀴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은혜를 알게 됐네 내 삶 여전히 빛나는 것 내 안에 사는 빛 때문에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 빛을 가만히 생각해 보네 그 빛을 가만히 생각해 보네 그 빛을 가만히 생각해 보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베드로와 함께 다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한상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밖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본 한상의 의미에 대해서 골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19절에서 22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는가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을 만나 사연을 듣고 안으로 들여 함께 유숙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이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섬례를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섬례 안에서는 때와 장소 역시 절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그들은 베드로 초청하여 중요한 말씀을 듣게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보낸 주인에 대해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 이 말은 자기들을 보낸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선한 사람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단순히 주인에 대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그가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이 아랫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넬로의 인품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이 말은 고넬로가 비록 로마 군대를 위해 백부장으로 일하면서도 시민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이 자리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기서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하는 방문객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고넬로가 보낸 이방인 방문객을 집에 유숙하게 했다면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듯 하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을 자기 집에 대접하고 유숙하게 하는 것과 이방인이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 접대를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연히 다른 문제에 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 집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받는지 대한 권한이 방문객에는 전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전에 꿨던 꿈과 이방인 짐에 초대받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이들의 모습도 다소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세 종류의 사람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한밤을 지내고 있는 파격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붕 밑에서 무두장이, 유대인 사도, 이방인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의 집에 유대인 사도가 여느 날을 머물고 있다는 충격적 장면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건이 마치 시리즈를 펼지듯이 부자연선 사항을 더해가 이제 절절하게 이루고 파장의 집에서 고넬료 집까지 50킬로나 되는 먼 걸음을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이 집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문이 직접적으로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할레자와 무할레자 사이의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 사도가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고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 집사람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기거하며 밤을 지내고 있는 모습은 이전에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자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그들은 이튿날 베드로와 함께 가해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요파에서 사는 몇몇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여섯 명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지금으로선 그들의 동행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후에 그들이 목격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튿날 가해살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여정을 살펴보면 첫째 날 고넬료는 천사를 보고 하인들과 부하 하나를 요파로 보냅니다. 둘째 날 그들은 베드로가 시문의 집 옥상에서 한상을 경험할 정오쯤에 요파에 도착합니다. 셋째 날 베드로는 방문객들과 함께 가해사로 떠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요파에 주신 신자들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들은 요파와 가해사라 중간 어디선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드디어 가해살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고넬료는 베드로에 도착을 준비하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대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급히 달려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는 예의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누구로부터 이러한 예우를 받아본 적 없는 베드로는 다항하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와 대화를 나누며 집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부드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전혀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이유에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에게 임했던 한 상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찾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경건한 자세가 돋보입니다. 베드로가 전해줄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가와 가까운 친적들이 다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놀란 말씀을 주실 거란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금지하는 유대인 규례와 간섭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정서나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하길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어떤 관습이나 고정관념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보금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이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함께함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전에 내가 마음에 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를 품고 그에게 손 내밀며 그와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보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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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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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